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유한태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는 혈색이 좋으신데 며칠 더 쉬셔서 그런지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집에서 육아했는데. 아 육아하셨어요? 네. 아이가 셋이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6, 4, 3. 6, 4, 3? 네. 6살, 4살, 3살? 그래서 뭐. 근데 상태 좋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나는 하나 키우는데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하. 자 홍콩은 화요일 날 재개장을 하고 대만 베트남은 수요일이고 중국은 목요일이고 아시아 시장은 한국 일본 시장 외에는 조용히 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아시아 증시는 주요 국가들이 다 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열리면서 연휴 위에 새로운 장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난주의 연휴에 들어가기 전과 후 오늘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움직임이 상당히 견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7500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고 오늘도 7300억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더불어서 프로그램 순매수 흐름도 들어오면서 주요 이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 같은 경우가 오늘 35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200억 원 정도 던졌는데 금융투자가 1700억 원 정도 던졌고 연기금이 2500억 원 정도 던지는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많이 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순매수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 등락률을 가져왔는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7300억 가까이 샀는데 이 중에서 전기전자 쪽에 4700억 들어갔고요. 화학 쪽에 2000억 정도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특별하게 등락률로 보면 6% 넘게 올라간 종이목재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게 제지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형포장이라든지 태림포장 등등등 이러한 제지주들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화학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에 3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에 17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반도체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좀 뒤에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OIL 같은 경우가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SOIL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2월 달 들어서 구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거든요. 누적 순매수 규모가 한 2050억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외국인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2월 달 들어서 누적으로 한 6600억 정도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가가 오른 데다가 또 일본 지진 같은 것들 좀 좋게 반사 이익을 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화학 섹터 내에서는 OCI나 SKC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기 목적 쪽 상승 흐름과 연관 지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한 950억 정도 샀고 기관이 한 750억 정도 샀는데 너무 많이 산 거죠. 한 7분의 1 보니까. 외국인이 한 코스피로 환산하면 한 7천억 산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방금 코스피에서도 전기전자 쪽에 워낙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보면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쪽에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에는 800억 정도가 유입이 됐고 반도체 섹터에만 680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업종 상승률 자체가 거의 한 6, 7% 정도 상승을 했고 업종 내 구성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구성 종목들의 오늘 최저 수익률이 한 6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종목들을 좀 보면 SFA 반도체가 오늘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그네텍스 반도체 패키징 테스팅 업체죠. 이쪽이 한 2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장비단에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쪽에서의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일부 하우스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더 그런 쇼티지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방산업단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오늘 TCK라든지 테스, 원익 IPS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관되어 원익 IPS는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반도체 전문가들이 대표 장비 업체니까. 맞습니다. 쿠팡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쿠팡이 지난주 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상장을 하겠습니다라는 증권 상장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제가 두 개의 링크를 여기다 달아드렸거든요. 하나는 이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고 이게 지금 피디포 파일로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로 찾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걸 보기 힘들다. 그냥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된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티커, 심볼로 종목을 보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CPNG로 뉴욕 거래소에, 나스닥이 아닌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할 예정이다. 우리가 황소상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에 가면 NYSE라고 뉴욕스닥 익스체인지라고 거기에 상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시가총액 기업가치가 약 5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5조 5천억. 네. 55조 원. 55조 원. 이게 저의 한계예요. 와, 55조.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6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쿠팡 상장 신고서에 메인에 게재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해 4분기 매출액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분기에 4조 원. 이게 지금 보면 2018년 1분기부터니까 이 매출액 자체로 보면 지금 3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이 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동방입니다. 동방? 동방이라는 기업 자체가 일단 쿠팡이 전국의 약 30개 도시에 약 100여 개가 넘는 물류센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그 증권 상장 신고서에도 보면 그걸 가장 강점으로, 우리가 흔히 있는 로켓 배송 있잖아요. 로켓 그리고 전 인구의 한 70% 정도가 로켓 배송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물류센터 부지를 제공하는 데가 동방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중에 보면 여기에 쿠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소프트뱅크이죠. 손정혁 회장이 무려 공모전 지분율로만 따지면 38%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3조 3천억이 21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나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클래스 A, B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비율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무려 29배 정도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A가 한 주라고 하면 클래스 B는 똑같은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에서 29배를 갖게 됩니다. 미국에는 그런 예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난주도 한 번 쿠팡이 아직 공식적으로 상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했고 이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동방을 비롯한 물류센터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포장, 제지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오늘 종목지 섹터가 섹터별로 본다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가 상장을 한다고 갑자기 그들 회사의 기업값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주의 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상한가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코스피 등락률과 수급 주체가 상관관계를 한번 보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온 건 아니고 오기 전에 한번 엑셀로 해서 돌려봤는데 이거는 뭐 집에서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등락률과 외국인 순매수, 결국에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역시 국내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구나라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제가 2010년부터 오늘까지 한번 뽑아봤고 총 샘플 개수는 한 2,9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거래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 중에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면 기관들이 한 21%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른 날을 예측한다고 하면 21%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고 외국인들이 한 48% 정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개인들은 마이너스 60% 정도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이 많이 사면 코스탄이 빠진다? 그렇죠.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를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을 때 코스피가 좀 오른 날이 많았고 개인들이 사면 오히려 빠진 날이 많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2010년 이후로 하지 마시고 2020년 이후로 샘플을 좀 줄여보면 그럴까요? 작년부터. 전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많아잖아요. 하나 많아.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냐.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슈 체크 좀 해볼까요? 그 외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연휴였기 때문에 주요국 증시 등락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못해드렸는데 자료화면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난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하고 베트남 증시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연초 이후에 보면 홍콩 증시의 움직임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다.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로 본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상승률을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월 초반은 좀 부진하긴 했었지만 그 외에 계속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높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난주에 좀 뜨거웠던 종목들 중에 저는 보실 만한 게 여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의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가 주간 상승률로 보면 각각 10%, 6% 정도 상승을 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휴장이긴 했지만 이미 2월 첫째 주부터 반도체 관련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섹터들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에서도 다 제공하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제가 몇 개 지표를 넣었거든요. S&P500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이걸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높게 상승한 게 TSMC 주가이고요. S&P500과 삼성전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SOXX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일주일, 한 달 또는 연초 이후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비중을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TSMC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ASM1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퀄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가 수익률이 나쁜 이유는 이미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개인들이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제 차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 충분히 쉬었으니까 따라갈 거다. 오늘 좀 반영이 되더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그 외에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이 올해 지난해부터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언급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오늘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슈가 좀 나왔죠. 미국 ITC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좀 들어줬고. 이게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래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10년간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 60일 정도 추가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 미국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라라고 건의를 했고 또 미국의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이게 좀 우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할 거 아니냐. 결국에는 합의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주가가 보니까 아침에 7, 8%, 10% 가까이 빠졌다가 다 만회했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크게 그렇게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급 주차별 월간 순매수 기업들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보시면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 중에서 SDI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2월 누적 기준이고요. 뒤에 기관 각 주체별로 좀 디테일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외국인들을 좀 보시면 지난 주간 기준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LG화학과 네이버, 여기 삼성 SDI까지 보면 상당히 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편애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차마슨과 미국인 투자자들도 일론 머스크하고 왜 등질려고 하냐. 제프 베이저스하고 왜 등질려고 하냐 그러지만 우리 투자도 그런 거 아닌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빠지도 하지만 왜 그들하고 등질려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저 주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태도들도 굉장히 우호적인 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한타 중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오늘은 한국 얘기를 거의 다 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